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도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유학 성경 민수기 13장 31절로 14장 3절의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31절로 14장 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오 거기서 내필인 우선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원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루를 원망하여 오원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하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회가 하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이무사람 나오셔서 영적 치유 시리즈 열네번째로 열등감을 치료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 comesown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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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남 격려하고 남 칭찬하는 거 별로 못 봐요 남을 막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막 상대방을 높이는 거 별로 못 봅니다 언제나 남을 끌어내리고 막 비방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된 듯이 남을 공격하기에 바빠요 이 모든 열등감이 속에서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자피현상, 자피현상까지 이제 나타나 보입니다 스스로 무능하대, 스스로 아, 나는 무관한 사람이야 무능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깊은 우울증, 열등감이 빠지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돼 나는 오발탄이야, 오발탄 그래, 세상아 잘 있거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이게 인간관계가 안 돼요 자라서 그러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참 대인관계가 힘들고 스스로 자포자기를 합니다 자폐적인 현상까지 보여요 그래서 사람도 싫어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그냥 안 나와요 아이, 복사님 저 같은 사람이 있으나 마나 다 같은 존재는 사라져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괜히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어요 안 나와요 참 이게 뭐냐 열등감 돼버려 그래요 여러분 이 열등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박혀갖고 우리는 뛰어봤자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가난 땅도 필요 없어 우리는 뭐 적과 꿀이 이런 은혁의 땅도 필요 없어 이게 다 열등감의 깊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어떻게 치유하느냐 오늘 다 열등감 좀이라도 있으면 다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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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 자신의 모습이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숨기지 마시고 옛날부터 병은 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정할까 인정하고 오픈할까 오픈하고요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안 돼요 그냥 자꾸 감추고 숨기는 거 열등감을 더 조정합니다 그냥 솔직하셔야 괜찮아요 나에게 이런 게 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냥 아주 초등학교 때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때부터 키가 그냥 그대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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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이제 키가 그래도 저는요 워낙 어릴 때부터 컸으니까 나는 키 키 작은 놈이 아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다녔어요 근데 아이고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저를 보고 처음부터 키가 작다고 그런가 아이나 참 아 근데 그분의 딸도 말이요 외모 전부 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게 그때 당시에 외모주의자였어요 집사람이 저더러 키가 작다고 키가 작다고 아 그때부터 내가 키가 작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남들 보면은 키 큰 놈들 보면 확실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찍으면은 꽃바를 들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 마음을 제가 알고 우리 광주에 계시는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키 높이 구두를 사주신 거요 아 이걸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4cm가 더 커져요 5cm? 이를 믿어도 70대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아 놀랬죠 아 그 신고 다니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것도 하루 이틀 이제 계속 신고 다니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알통만 아픈 건 내가 참겠는데 이거 계속 하고 다니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나 여자분들요 하이힐 신고 다니는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신발을 신고 어떤 사람은 뛰어갑니다 공항에 보니까 비행기 시간 늦다고 그러다가 팍 자빠지면 다리 부러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오래 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저 뒤에 산에 가는데 어떤 여자는 하의를 신고 산에 와요 어디 죽으려고 키 크게 보이려고 참 나 근데 제가 다 벗어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키가 작으면 어떠고 크면 어떠나 그래서 그냥 벗고 그냥 마음을 자유롭게 더 열심히 신방 다니고 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이 되더라고 여러분 저 키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나요 저 키 크다고 여러분 은혜 받고 등록하셨어요 이거 설교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오늘 갈렙과 여수와도 인정할 것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죠 자 민숙이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내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복사님 무슨 나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먼저 네 몸을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니요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주름살이 또 그냥 또 생겼네 입머리가 생겼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일본 속담에 오늘 미치코상 아주 대단히 간정이 좋았죠 그죠? 저도 그 말씀을 여러분 근데 3%가 아니라 0.3%입니다 일본이 무슨 3%입니까? 자 참 그런데 이 거울 일본 속담에 뭔 얘기를 하느냐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웃으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김집사야 암흑이야 사랑하는 이경호야 그러면서요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진짜 수고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얼굴에 잔주림이 가득하느냐 그러나 이거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성속에 가는 거야 늙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익어가는 거야 더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려진 위대한 걸작품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시와 같은 존재야 성경 에베소서 2장 10재를 보면은 너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포엠 위대한 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야 진짜 멋있어 진짜 대단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욕을 많이 했잖아 이 썩을 놈 이 염병을 놈 왜 썩을 놈이라고 그랬어 이 썩을 놈이라고 하도 이제 말 듣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제 교회에서 2단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자주 오셨는데 요즘은 제가 바빠서 통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2단과 싸웠대요 2단으로부터 고소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2단 교주가 죽었는데 썩을 놈이라고 했다고 썩을 놈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러면 썩을 놈이지 썩을 놈이 아니냐고 내가 거짓말이면 가서 무덤을 파보자고 만약에 안 썩었으면 내가 가서 감옥 가고 썩었으면 내 말이 맞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수사하는 사람이 다 썩을 놈이지 뭐인거는 더 더 썩을 놈이지 그래도 썩을 막정 우리를 향해서는 썩을 놈이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재림주는 썩을 놈이 될 수 없다 썩을 놈은 재림주가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재림주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썩을 놈입니다 다 여러분도 썩을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구리도 이름으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놈이 막 쩡! 거울 앞에서 아이고 썩을 놈! 엄병을 놈! 그러지 마시고 그냥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칭찬하세요 나는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거울 앞에서 우리 식당에서 사칭이 있거든요 밥 먹고 딱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봐봐 야 썩 목사 너 인물 하나 끝내준다 정말 어쩌면 그래 잘생겼어 이 세상에 너의 외모를 따라 올려면 아무도 없어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골작품이야 너의 얼굴은 그야말로 시이야 그러니까 네가 시인이지 그럼 우리 김양림 군사님이 뒤에서 아이고 웃고 있어 내가 그랬죠 아이고 군사님 남편 얼마나 잘생겼는데 사위랑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말을 하다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런 거죠 마음으로만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야 너 얼굴? 아이고 옛날만 못하지만 그래 네 얼굴에 죽는 그날까지 광채가 날 거야 광채가 날 거야 그러니 그래서 막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괜히 그냥 거울 바라보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부르기가 너무 아까운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지 근데 여러분 얼굴만 보고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심장을 축복하세요 우리 심장 자다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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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 놈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심장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 몸에 핏조리 모세일건까지 12만 킬로야 경부선을 여러분 왕복을 133번을 왔다가 돼 여러분 서울서 부산까지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계 그러니까 지구촌을 세 바퀴를 돌아오는 거리야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피줄 하나까지 심장이 전부 다 억 억 억 하면서 피를 다 보내서 우리가 지금요 살고 있어요 지금 약간 피가 안 통한 사람은 눈이 흐리멍텅하는 사람이에요 흐리멍텅해 그러다가 영원히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 참 슬피줄 하나까지 펌프질을 하는 우리의 심장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심장이 수고할 텐데 여러분 가끔 왼쪽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해 보세요 아 나의 심장아 너는 어쩜 이렇게 파워풀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펌프니 세상에 이 세상에 가장 신비적이고 미스틱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 펌프야 정말 수고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경량한다 심장아 제발 120세 될 때까지 쉬지 말고 뛰어다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 폐장이 섭섭하니까 이제 허파 우리의 폐장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저도 가끔 수면 모호흡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다가 숨을 안 쉬어 본대 내 보니까 이거 유전이야 우리 아버지도 꼭 코를 보시다가 과아하고 한 30초 안 쉬어 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과아 뭐 이런 거까지 닮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님이 88세까지 사셨다니까 발 빠르게 사셨어요 참 다양한 것은 저도 지금까지 숨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아서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폐장을 향하여 솔로니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파야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숨쉬기를 하느라 얼마나 얼마나 수고했느냐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앞으로도 절대로 숨쉬기 운동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120살 때까지 참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남진장은 숨을 잘 마셔야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숨이 차면 노래도 너 빈자리 그러면 노래 못하는 거에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이 폐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를 축복해야 돼요 세포 세포 인간의 세포 수가 여러분 60조에서 70조 여러분 60조도 있고 70조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만 65조 된 것 같죠 보니까 그런데 세포는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습니다 죽으면 또 새 세포가 생겨요 세포 분역이고 번식이 오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죽는 거에요 암환자들 다 빼싹 말라가지고 세포가 다 죽어가니까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세포가 분열하다가 어떻게 삐딱이 가지고요 삐딱이 가지고 다른 세포로 번식하는 게 뭐냐 암입니다 암 그러므로 우리가 세포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암세포로 변형하지 말고 야 진짜 건강한 정상세포가 우리 안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하려모나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가슴에 배에다가 그리고 머리 우리가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여러분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의 심장과 배장과 세포의 힘을 주님의 축복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갓블레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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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포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장기가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암세포가 튼탑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야죠 아니 나만 축복합니까 갓블레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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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암세포가 있다 에이 재수없어 딴 데로 가자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돼요 야 나의 마음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야 절대로 열등감 같지마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마음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세상에 쓸개도 없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하며 어쩌면 그렇게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위대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향하여 축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열등감에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나밖에 없는 나 나다운 나 이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역으로 선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디모스테네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웅병가이자 정치가였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요 그냥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가 반봉을 이었고 이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 박사님 저도 옛날에 누구 말더듬한 사람 흉을 내버려가지고 내가 진짜 말더듬이 올라오더라 그런데 이 디모스테네스가 부단한 노력 얄략 피 흘리는 노력을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웅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제라는 유명한 비인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럴까 나도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를 선택하는 거 진짜 후회하게 하마 후회하게 하마 그래서 신곡을 썼어요 신곡을 쓰고 당대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이 여자가 정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단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마누라 집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 없는 여자 같으면 발로 끝까지 찼을 텐데 사람을 알아보고 저한테 붙어왔잖아요 참 다행이죠 다행이죠 우리 유성근 장러님도 그 이쁜 중학교 때 그 여학생 때문에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학생 잘 보이려고 근데 세상에 그 가스나가 우리 유 장러님을 선택을 아는 걸 지금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만큼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열등감이 많았어요 수많은 서울에 신학교 놔두고 하나님께서 왜 광주로 보내냐는 말이에요 광주 신학교 아 정말 아니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저 일반 대출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 신과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을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그거 들어가려고 진짜 형식적인 조건 다 갖췄어요 미국 가서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냥 막 학사 따가지고 그런데 우리 신대원 원장님이신 민경배 교수님이 아 그분이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분이 권한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그분이 워낙 원칙적이에요 안 받아준 거예요 아 정말 나중에 제가요 지방에 또 똥통도 열심히 다시 정식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도 우리 민경대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교수님 그때 저 좀 받아주지 그러셨어요 세상에 그때 왜 나를 고생을 그렇게 시켰느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셨잖아요 소 목사님 저한테 감사를 하셔야죠 내가 그때 목사님을 받아줘 버렸다라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자리 받자 지방에 어디서 교수하고 있을까요 근데 내가 안 받아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한국에 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으로요 진짜 말은 세상에서 제일 잘 하시네요 우리 민경배 교수님 방송 제 설교 방송을 꼭 보십니다 아마 이 방송 꼭 보실 텐데요 그러나 지금은 원망하지 않고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네 왜 그 모든 열등의식 다 사라졌기 때문에요 대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오라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특강도 하고 채풀도 인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윤동주 탄생 100주년에는 제가 여러분 교직원들 앞에 교수들 앞에 제가 특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연세대 연신원 상을 제가 두 번이나 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열등의식 다 사라졌어요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끊임없이 밤샘하며 독서하고 글 쓰고 전문가 그리고 또 전공자들에게 제가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막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걸 깨달아요 아 그래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내가 약하고 열등의식 그걸 내가 더 열심히 극복을 해서 역시 강하게 되었구나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군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도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노력했더니요 강함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돈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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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군들은 자기들과 안학자손을 비교하였습니다 안학자손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미뚜기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호사와 갈립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 7절로 구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요호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그러나 열등감에다가 뭘 대입했느냐 하나님을 대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적으로 깨달을 때겠어요 우리가 왜 열등식이 없겠어요 우리 약함이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 약함에다 뭘 대입하느냐 하나님을 대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다하십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신대원의 졸업반에서 학생이 시험 문제 보니까 하나도 몰라 공부를 안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썼어요 아이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한 줄 아세요 그래 너는 F 하나님은 A불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등감을 대입할 때 우리 안에 뭘 하나님을 할렐루야 지호천노하신 하나님을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얼굴에 최선다의 노력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장애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치유의 비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열등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대하게 썼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저 예리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이시 그랬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신양파크호텔은 무등산 기석에 있는 호텔입니다 상무지구에 가면 더 신식 새로운 호텔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호텔을 찾지 않아요 신양파크호텔로 갑니다 오래된 호텔이지만요 제가 백암교회 시절 무등산에서 기도하고 올 때마다 그 신양파크호텔 간판이 있었거든요 올라가면 저 호텔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광주신학교 4학년 졸업 사은회를 할 때 생전 처음으로 제가 신양파크호텔 부패식당 1층을 가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식당이요 그때 그 설레임 생전 처음으로 부패를 가서 먹었습니다 아 참 거기에다가 저는요 또 그 집사람 신혼여행은 아니지만 그 호텔을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옛날 부동산에서 기도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외톨이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신학생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눈덩이에 피가 오는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가지만 쏜옥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협신 만큼은 내가 1등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감동이 오면 부르고 불렀던 노래요 이런 노래죠 주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 주는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고생이시여 주는 나를 걷으시는 나의 주 на의 하나님 나의 피할 걸이시여 나의 권력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품이시여 나의 상상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열등감 다 씻어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봐도 기특하고 대견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열등감 그 열등감으로 여러분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스파크를 이루세요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열등감 때문에 삶을 힘들고 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한번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그려진 위대한 작품이요 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러면 열등감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노력하며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등감 다 씻어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다다운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등이 되고 싶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지만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제가 일등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속삭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일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 열등감 다 불러가게 도와주시오 내 이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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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정 예수를 더욱 사랑 겉을 희망 들으소서 내 신정서 내 부정 예수를 더욱 사랑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이놈의 죄와 타락 그리고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열등감이 다 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해소되며 치료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시옵소서 평일으로 Kombat보때 검정 신의 stupro 카grade 감사합니다.